사주가. 굉장히. 고시시켜요. 그쵸. 사람이 때로는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또 냉면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성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가 맞다면 내가 맞는 것만 집중해 있어요. 누가 타협을 안 해요. 고집이 굉장히 세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구 아니면 아니다. 이 사주는 말을 하자면 돌아다닐 일을 해야 돼요. 운전을 한다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기다도 버스 운전이 있고 큰 트럭도 그거죠. 대외 현장을 말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주 자체가 우리 같은 좀 사주가 좀 있어요. 손님의 사주가 우린 무녀지만 무녀가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기도 다니라고 여기도 돌아다니고 저기도 돌아다니고 그 기운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맨은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일은. 왜냐하면 고식한 사람 치고. 뭐 땡땡이 안 까고. 융통성 없지만은 융통성이 없다 뿐이지 이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런 보입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그렇죠. 그냥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뭐든지 근데. 일 쪽으로는 이분이 일 쪽은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나. 사람 쪽은 최선을 다 못해. 예. 융통성이 없다고 말했잖아. 내 고집만 앞을 내소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작년 재작년 올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시험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나마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액 때문에 했지만 내 액 때문에 했지만. 오십. 넘어서부터는 오십 넘어서부터는 내가 진짜 또돌이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십 하나 오십 둘 만약 지난다면 오십 세 지난다면 내가 진짜 또돌이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어디에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변화를 보충 싸고 지고 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사주거든. 근데 잠시 한번 물어볼게요. 일월달 뭐 예를 들어서 이월달. 굉장히 힘든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언제가 힘들었냐 삼월달 사월달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삼월달 사월달 지금이거든요. 일단은 내가 다 노라는 수준이에요. 다 노라는 수준이 뭐냐 일자리가 내가. 월급이 들어왔다면 그 일자리도 없어지라는 수준이고 말하자면 그다음에 그. 또 나한테 옆에 동물 친한 동물 하나 두고 싶다.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두고 싶다. 또 혹시 자식이 있다면 자식하고 왕래를 하고 싶다. 그 다 막히라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뚫으냐. 언제 뚫어지냐 이 마음이 이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는 내가 53을 넘었다면 52을 넘었다면 이게 내가 내년 수준에 내년 5월달. 5월달 지나서는 다 풀려요. 다 해방이 돼요. 응? 뭐가 해방이 되냐고 내 일자리도 새로 온 일자리가 날 기다릴 것이고 내 2년도 내 2년도. 원래 이 사주가 일부 정사 못하는 사주예요. 일부 정사 못하는 사주예요. 그럼 사무종사는 하냐 못하냐 사무종사는 있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대명이요? 그냥 한 분 지나서 사귄 여자 또 있었다. 그러면 지나갔다.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안 온다고. 꼭 세 번째가 아니더라도 세 번째가 아니더라도 내가 오십 둘 오십 셋 할 때 그때는 내가 이 해방이 되라는 사주라고. 내가 어려워 어렵고 힘들었고 근데 일적으로는 힘들게 않게 나는 살았다고 봐. 그냥 주어진 일에 일단 충실했다고 보다는 봐. 아닌가요? 맞아요. 주어진 일에 이건 내 일이니까 이건 내 일이니까 나 굉장히 재밌게 살았다고 봐. 응? 내가 만약에 실패를 봤다. 이럴 때 실패를 봤다. 44, 46 그 정도 실패를 봐야 돼요. 그럼 크게 대답을 좀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때 내가 와이프가 싫어서 이혼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집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응? 나는 돈 맡겨 다 맡겼어. 여자한테. 근데 난 완전히 배신 당했어. 그러니까 올해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혼하자는 얘기는 한 3년 좀 지나니까 이혼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예예. 말을 자른 게 아니라. 예예. 나는 여자 여자를. 믿고. 돈 맡겼고 다 줬어. 한 막 했는데 이혼하자 할 때 딱 이혼했어요. 할 무릎에 돈다 돈 내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모아놨다 이 말 하는 거야. 말을 헛붙하겠다 이 말 하는 거야.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죽으면 인생을 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대답 안 하길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대답을 하는데 나 뭐라고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인생이 언제 피냐 오십 둘 오십 살 지나야 피인다고. 네. 아니 뭐다가 연설을 하는데. 힘들게 성의 없는 대답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또 아니요. 그렇다 치고요. 내가 여자를 만나도 지금 만나면 또 이런 여자 또 만나요. 그러니 내가 오십 세 내년 돼야지만 오십 내. 내 배폐를 만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때까지 여자가 들어와도 만나지 마시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시게 보이거든요. 일은 들어옵니다. 일은 들어오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되면 참 재미없는 분이에요. 세상 살 때. 맞아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분이에요. 내 고집도로 살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난만 없겠지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작년 팔 월 달 구 월 달 시 월 달부터 내른막길을 타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